Q. 리더즈의 인트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더즈로 만나뵙게 됩니다. 오늘은 리더즈 인트로에 들어가는 피리소리와 함께 음악이 시작되는 이런 컷을 찍으러 왔고 크로마키가 아니라 이 밑으로 합성될 거를 상상하면서 찍은 적은 없어서 또 재미나게 찍은 것 같습니다. 결과가 더 약간 기대가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즈의 치얼스라는 음악 이 음악이 정규와 리팩트 사이의 어떤 연결점이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굉장히 세븐틴으로서 새로운 음악 그리고 도전적인 음악이기도 하고 또한 리더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작업하는 내내 정말 너무 신나게 작업했던 음악이고 오늘 첫 촬영인데 끝까지 잘 정말 송황리의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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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call with me, pull me the shakin' 원자 빵에서 곧 나를 얻는 자 Yeah yeah, 8 away bass sound Yeah yeah, rhythm and no prime groove in Yeah yeah, white spark cap Black key, 1, 6, 4, big p.m. 쏙 던진 버터 나를 범준표, 양념팬인 12명 고속도로 달려, 저 구역 가입했어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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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아무도 못 따라해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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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이제 우리따라 해 모두가 우려보고 방해 고려 올랐어 There no, there no, there no, there no 나를 모르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다, 안 의미로, 손들어 At the party, Johnny, Chase At the party, Johnny, Chase At the party, Johnny, Chase At the party, Johnny, 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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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se At the party, Johnny At the party, Johnny, 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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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se Stance, change, and I had it I don't got nowhere 난 뭔가를 받지 Can't smell up so the rhythm I'm fake it Everybody call with me. Boom, maybe shakin' 우리 저번에 썼끝물을 놀이자 Yeah yeah, it all really bass sounds Yeah yeah, rhythm and no actром groove Yeah yeah, white spot, eto, black Keep one, six, four, big PGM, punto 중 나를 봉둘, 두평, 양옆에는 열두병 고속도로 달려, 저 구역 가입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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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 따라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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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따라해 브레이크 더 레코드라는 어떻게 보면 레코드 샵 제목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록을 깨 나간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도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세트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고무신이랑 임시 컷을 마치고 이제 퇴근합니다. 하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스타일의 곡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연습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고 녹음하면서도 좋았고 이게 뮤직비디오 하면서도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생각했던 대로 그거보다 더 잘 만들어주셔서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잘하는 일만 남은 거 같습니다. 캐럿들, 너네를 위한 거야. 난 역시 최고야. 이런 섬세함. 지금 미더즈 촬영 현장이고 저는 지금 혼자 남아있습니다. 5년 전 체인지업 때도 제가 마지막 혼자 남아서 촬영을 했었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오늘 군무도 댄서분들과 너무 멋있게 촬영이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크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제가 많은 시도를 했거든요. 머리도 길게 묶고 여기도 히트도 해보고 했는데 캐럿분들이 좋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착과 제 머리와 지금 제 모습이 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안 해봤던 걸 해보고 싶어서 그런 모습조차도 저의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캐럿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방에서 꽃물을 흘리죠. 우린 알지 느낌 저긴 너희땜 그치 달린 bracket 위킨 새 인자 모두 다 와꼬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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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수 앗도 파리짜래 춘수 춘수 아예 할인 아닌가 너야 난 뭔가를 받지 격치나 없어둘 리듬을 베이킹 엘 바리콜 보음이 되게 쉑이 우리 저 방에서 곧 날을 올리자 Yeah yeah, it's a really bass sound Yeah yeah, rhythm and no one prime groove in Yeah yeah, white spirit, cut, black, queer, one, six, two, big, p.m. 쏙 더 좀 벌다야 나를 펌줌표, 양념 대리인 12명 고속도로 달려, 저 구역 가입했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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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 따라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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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따라 해 모두가 눈을 보고 말해 고려도 Let's,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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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주 앗 더 파티짜네 트레이스 앗 더 파티짜네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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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니 나는 너 너 너 너 너 너 방금 저는 리더즈 어.. 개인 파트 개인 씬 촬영을 했습니다 아까 그 게임기도 있었고 거울도 있었고 뭔가 복장도 약간 컨셉에 맞게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가사 뜻에 맞춰서 뭔가 뭔가 장난기도 있으면서 멋듯 세련되고 그랬던 촬영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호랑이 치과 선생님입니다 다음 촬영 시작합니다 오늘은 잔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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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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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왔어 잔드롤 Cheers 건배해 파티 파티니까 건배하고 놀자 자 롤링 레디 액션 롤링 하얼 잔드롤 액션 네 공연 네 액션 좋네 좋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오랜만에 리더즈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해봤는데 멋있는 컷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오랜만에 리더즈인 만큼 캐럿분들이 조금 많이 반갑게 맞이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두대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캐럿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모습이 많이 담긴 리더즈의 치얼스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와해. 와해. 와해.